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창고 390평의 신축용지 또는 시내 근접한 5채의 주택용지 전 976평의 도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충주시 금가면에 위치한 창고나 근린시설의 신축용지 또는 다섯일지 분화로 주택용지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토지입니다. 남북으로 길쭉한 준직사각형의 평지로 용도지역 계획관리에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976평이며 8미터 도로에 접해 있고요. 충주도심과 현대 엘리베이터가 있는 용탄산업단지 그리고 동충주IC까지 10분이면 넉넉하게 도착이 가능하겠네요. 저 앞에 화물차가 유턴하는 곳에 충주도심과 충주호 그리고 동충주IC로 연결되는 2차선 메인도로가 있고요. 2차선 도로로부터 이 8미터 도로를 통해 50미터를 진행하면 우측으로 오늘의 소개토지가 있는 건데요. 토지의 동서가로폭은 40미터 정도가 되고 토지의 남북세로폭은 80미터 정도가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변은 창고용시설이나 단층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일반 주택들이 드문드문 눈에 띄는데요. 토지의 느낌은 하루종일 햇볕 가득할 것 같고 그냥 편안합니다. 지금은 토지를 북쪽 경계에서 남쪽으로 바라보는 중인데요. 정남향으로 뻥 뚫린 하늘이 아주 원없이 보이시죠? 저 뻥 뚫린 하늘 아래 1킬로미터 지점에 남한강이 흐르고요. 거기서 4킬로미터를 더 진행하면 충주도심에 닿고요. 저쪽 끝 토지의 입구에서 우측으로 150미터를 진행하면 기업도시를 비롯하여 원주, 제천으로 연결되는 대로가 나옵니다. 토지의 면적 976평 전체가 건폐율 40%의 계획관리라서 창고나 근린시설 신축의 경우 390평까지 가능할 테고요. 토지의 동서중앙에 남북으로 6미터 도로를 내놓고 4필지에서 6필지로 분할을 하면 충주도심권에 근접한 대여서필지의 훌륭한 정남향 주택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요 토지, 면적 976평에 평당가 60만원으로 매매가가 5억 8천5백만원이라서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토지의 위치로 보거나 요즘 충주 돌아가는 분위기로 볼 때 지속적인 집가상승지역이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네요. 충주도심 10분, 용탄공단 10분, IC 10분 거리에 위치하는 근린시설 및 창고용지입니다. 충주시 금가면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도로는 8미터 도로에 접해 있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지형은 준직사각형 평지지형입니다. 면적은 976평이고요. 이용제한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추천용도는 근린시설용지나 창고용지로 추천드립니다. 평당 공시지가는 12만6천원, 평당 매매가는 60만원, 그래서 공정매매가는 5억 8천5백만원 되겠습니다. 교통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에 위치하여 모든 용도에 가능한 다용도 용지입니다. 건폐율 40%로 390평의 창고나 근린시설의 신축을 포함하여 5분할 후 시내 근접 주택지로서도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건역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